위에 숫자 막 써있는 거 그래서 서령우 선수의 빨간띠 있잖아요 말씀드린 게 뭐냐면 호주 한 경기입니다 15km를 뛰었어 그 15km는 우리가 박지성 선수가 정말 엄청 오프 더 볼 잘 달린다고 했잖아 그때 막 하면 뭐 13, 14 진짜 어쩔 때 미치면 막 15 호주전 마지막에 연장 후반 마지막에 스프린트하면서 올라간 그 장면이 있거든요 호주 선수들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 진짜 서령우 선수가 열심히 뛰고 체력도 좋고 하지만 간절하게 뛰고 있구나 이게 좀 느껴지죠 이제 요르단 전 베스트11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경고도적으로 빠집니다 박용우, 포백, 조현우 이 6명은 울산의 친구 멤버들이에요 울산에서 그래도 함께 홈을 맞췄던 이 선수들이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아시안컵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강 대진이 완성이 됐어요 대한민국과 요르단 이게 이제 내일 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밤이고 이란과 카타르 이건 수요일 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참 진짜 어렵게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한국은 아 진짜 클린스와 진짜 운빨이 그리고 이게 그 힘든 시간을 딱 거치니까 이젠 좋아요 그러니까 이젠 일정이 탄탄대로예요 사실 아니 당연히 카타르 이란 만나는 것보단 요르단 만나는 게 쉽고 그렇죠 그렇죠 결승전 갔을 때 우리가 하루 더 쉬어요 심지어 그리고 이제 카타르와 이란 경기를 보면서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또 있고 상대는 우리 어쨌든 보면서 누가 올라올지 모르고 본인들 다 온 경기 있으니까 분석할 시간도 약간 줄어들 거고 여러모로 우리가 약간 운빨이 있다 약간 운이 지금 쏠리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다니 각본이 지금 약간 딱 마주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요르단을 이겨야죠 아 그럼요 요르단을 무시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미 비겼던 상대예요 어렵게 비겼어요 심지어 저별 비교해서 겨우 비겼습니다 겨우겨우 비겼기 때문에 요르단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설레발은 안 된다 근데 한번 해봤잖아 원래 이제 크리스마 감독의 가장 큰 문제가 상대 분석 잘 안 하거나 못 한다는 거잖아 해봤잖아 어 해봤어 알겠지 이제 시간 따로 안 내도 되잖아 그냥 했던 대로만 해도 되잖아 저기 카타르와 이란은 저기는 승차까지 가야 돼 아 조금 더 무조건 저기는 승차까지 가고 막 서로 막 받고 막 쓰러지고 막 막 퇴장 나오고 막 난리 나야 돼요 여러분들 4강 경기에 퇴장 당하면 결승 못 나옵니다 이제 4강이 털린 거긴 한데 그렇죠 아니 저거는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카타르가 올라오는 게 조금은 낫겠지 뭐 우리가 당연히 요르단을 넘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당연하죠 이란이 더 좋은 적이 많으니까 이란도 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희소식이 약간 알타마리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대요 아 근데 그거 뭐 아 운장이야 괜찮다는 얘기가 있긴 하고 괜찮긴 할 텐데 100%는 아니다 뭐 이러고 있고 그 3톱 중에 한 명 올완 그 선수는 경고 때문에 못 나오고 수비수도 한 명 몰라요 아 아잘린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도 이제 핵심이거든요 약간 뭐지 이거 약간 우승할 수 이제 있겠는데 이게 점점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이거 얘기하는데 내가 한국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방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요르단전 뭐 준비하고 있어 지금 어? 요르단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오늘 저희 주문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랍 전통 복장 여러분들! 하하하하 아랍 전통 복장을 내일 하하하하 아주 급하게 뭐라고 하죠? 긴급 배송 말고 뭐라고 하죠? 로켓 로켓 배송 아 로켓 네 여러분들 알압 알압 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시아축구연맹이 8강전 베스트11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3-4-3 포메이션인데 뭐 소룡민 선수 당연히 포함됐고 서룡우 선수가 이번 8강 베스트11에 포함이 됐고요 또 뭐 아주문 호주의 구딘 등등이 포함됐습니다 소룡민 선수는 뭐 당연하게 네 이번 또 4강 진출을 이끈 선수였고 서룡우 선수도 참 많이 뛰었어 엄청 뛰었어요 그 뒤에 기록 한번 말씀드릴텐데 진짜 미친듯이 뛰었고요 일본은 왜 있는 거야 머릿단에 골 넣어서? 그쵸 골 넣었고 집에 갔잖아 아 근데 그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나미노가 어제 경기 떴습니다 어제 교체로 들어왔어요 가자마자? 네 카타르랑 유럽이랑 가깝고 미나미노가 경기 후반전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모나코가 1대1 비기고 있을 때 미나미노 넣었어요 70분대쯤에 그래서 미나미노가 어제 가자마자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씨 이게 되는 건가? 아니 그러면 혹시 소니도 나오는 거야? 주말에? 소니도 주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급해 지금? 아니 뭐 그렇게 뛸 수는 있다 막 갈아 쓸 수는 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여기 뭐 좀 눈에 띄는 선수 있을까요? 저는 골키퍼 아 아 저 바심 바심의 형이 그 높이뛰기 세계 1등 우상혁 선수의 그 대회 나올 때마다 우상혁 선수 위에 있는 선수가 저 선수 형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되게 여유롭잖아요 그 바심이 그 높이뛰기 할 때 되게 여유로운 선수로 유명하더라고요 아까 누워있고 누워서 몸풀고 막 이랬잖아 예예 드러누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막 금메달 이탈리아 선수랑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록이 똑같으니까 뭐 승부차기처럼 한대요 그럼 바심이 보통 이긴대요 어 근데 그냥 같이 했으니까 저는 이기고 싶지 않다 어 이탈리아 선수가 감동해갖고 막 울어요 금메달 같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약간 여유있는 선수인데 어 패널티킥 보니까 되게 여유있게 아 그 피가 있나보다 어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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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도 부모님이 다 한가다씩 했잖아 아 운동선수 아버지가 유도고 아마 어머니가 육상을 하시고 선생님을 하실 거야 네 다 그런 게 이제 그냥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베스트11까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자 요 이제 기록들인데 야 이거 대단하더라 진짜 이거 저건 이제 서룡우 선수 위내는 서룡우 선수가 지난 경기에 8강 호주 경기 데이터에요 아 예 자 이거 일단 저 위에 숫자 막 써있는거 그래서 서룡우 선수의 빨간띠 있잖아요 네네 마신들이 이게 뭐냐면 네 호주 한 경기입니다 15키로를 뛰었어 가장 많이 뛴거죠? 네 엄청 뛰었죠 15키로야 여러분 15키로 한 경기에 15키로 그 15키로는 우리가 박지성 선수가 정말 엄청 오프 더 볼 잘 달린다고 그랬잖아 응 그때 막 하면 뭐 13, 14 막 이렇게 달려 진짜 어쩔 때 미치면 막 15 물론 이건 이제 연장전까지 간 거긴 하지만 문제는 나머지들도 봐요 손흥민 14 뛰었습니다 박용호 14 김민재 13 그 다음에 또 뒤에 이강인 13 그 다음에 김영권 13 다 이래요 진짜 많이 뛰었다 근데 이거 한 경기라고 그랬잖아 이 전 경기는 어땠을 것 같아 네 사우디 경기 16강 엄청 뛰었겠지 서령호는 저보다 더 뛰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16? 16 가까이 뛰었다는 게 있어 문제는 뭐냐면 와 서령호 잘 뛰었나가 아니라 네 걱정을 해야 돼 그렇죠 지금 16, 15를 뛰어가지고 근데 또 경기를 해야 되잖아 이게 약간 걱정되는 거 약간 갈리고 있죠 갈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김진수 선수가 좀 돌아올 수 있으면 어 그러면 너무 좋을 거 같긴 해요 분배를 좀 해주네 네 밑에는 최고 속도와 뭐 활동량은 우리 대표팀에 한해서 다섯 경기를 했을 때 가장 빨랐던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게 역시 손흥민이 제일 빨랐어 아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김민재 김민재 손흥민 탑스피드죠 탑스피드 우리 대표팀 중에 다섯 경기 통틀어서 사우디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빨랐고요 그 다음에 김민재 김민재 손흥민 어쨌든 최전방같이 센터백이 둘이 가장 빠른 두 선수가 거의 탑볼을 다 먹었다는 거고 네 활동량 다섯 경기 합친 것은 역시 서령호입니다 아 제일 많이 떴구나 서령호 정말 미친듯이 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진짜 이거는 좀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호주전 마지막에 연장 후반 마지막에 막 스프린트하면서 올라간 그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호주 선수들이 못 따라가더라고요 못 따라가더라고요 아 진짜 서령호 선수가 열심히 뛰고 체력도 좋고 하지만 간절하게 뛰고 있구나 네 이게 좀 느껴지죠 네 그리고 봐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활동량 놓고 보면 네 이강인 선수가 별로 안 뛴다는 느낌을 우리가 예전에 가졌잖아 이게 절대 아니야 아 그렇죠 어 지금 탑5에요 네 이강인 선수 요새 수비가 다 많은 거 봐 저게 데이터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가 아까 많이 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이강인 선수는 이건 우리 대표팀만 하는 게 대회 전체입니다 네 다른 나라들 다 포함된 건데 기회 창출과 빅 찬스 창출이 있죠 네네네 앞에 이제 큰 창출 뭐라고 해야 돼 이건 한국말로 있어 기회 창출과 큰 결정적인 기회 더 결정적인 기회 더 결정적인 저거는 이제 슛만 만들어낸 그렇죠 차이는 뭐냐면 빅이 붙으면 6야드 이내의 슈팅을 연결해 준 거예요 아 예 그냥 기회 창출은 모든 슈팅으로 연결된 거예요 이거 어쨌든 이강인이 다 1등입니다 아 이건 전체입니다 전체 전체 이번 대회 모든 팀을 상대로도 1등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패스 제일 많이 한 선수 김민재 세 번째로 많이 한 선수 황인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서령호 선수 여기 또 있죠 그 다음에 김용건 있죠 우리가 이런 데이터 그 다음에 슈팅테린거 유효슈팅 이강인 손흥민 각각 10번씩 해서 이번 대회 최다 유효슈팅입니다 네 진짜 이런 데이터를 묻고 보면 우리 선수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네 뭐 기록적인 부분에 상위권을 또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이강인 선수가 도움을 좀 기록하면 좋을텐데 홀은 있는 거긴 네 환상적인 패스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일단 아 이강인은 좀 다르다 네 지금 뭐 빅찬스 네 저렇게 빅찬스나 그냥 찬스를 저 정도로 만들어줬는데 꼬리 어시가 없다는 게 사실 도움이 좀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묻는 것도 있죠 앞에가 조금 묻는 것도 네 이제 뭐 하겠죠 도움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요르다닐 또 4강 길목에서 만납니다 네 지금 이제 인사이드캠을 통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회복 훈련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네 분위기 진짜 밝고 저 클린스만 감독은 특히 막 김민재를 따라하면서 막 막 이렇게 뛰는 모습이 나와 막 막 따라하는데 막 선수들 다 클린스만 감독 이제 김민재 선수를 따라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선수들도 저렇게 가운데 사진 막 화기애애하게 웃는 이런 장면도 있고 참 잘 웃어 덕장이에요 덕장 아 진짜 잘 웃긴 잘 웃더라 그 경기 끝나고 네 그 손흥민 선수한테 달려가는 영상이 화적이 됐어요 어 캡틴 하면서 보셨어요? 캡틴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막 가요 네 근데 그 이제 웃음소리가 와 정말 맑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웃음만 들어도 맑고 밝고 아 진짜 이분은 좀 맑고 밝은 사람이긴 하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걸 딱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 같아 아니 요거 인사이드캠 보면 이제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사람이 구김이 없어 아 그 진짜 좀 빠져드는 게 있어 진짜로 이거 한번 보세요 어 진짜 재밌어 그리고 이제 훈련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분위기가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죠 김민재 선수가 요것도 재밌어 이제 PK 차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이게 제목 자체가 뭐 반나절이 걸리는 김민재 PK라고 천천히 걸어가 천천히 뭐 이런 장면도 있거든 네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재밌게 찍어놨어요 한번 보시고 예전에 포구바가 그러지 않았나 PK 차려고 하는데 아 그렇지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좀 적당히 하라고 아니 진짜 웃겨 이거 김민재 진짜 웃겨 그리고 저기 원래 그 전 인사이드캠일걸 뭐냐면 앞에서 훈련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김민재가 뒤에서 괴물처럼 뛰는 거 어 맞아 맞아 그것 따라한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팀 분위기 훈련은 좋대요 현장 가 있는 사람들도 들어보면 그게 너무 너무 다행이죠 기자들이 그 크린스만 감독에게 다 빠져들고 있다는데 하하하하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아 진짜로 이제 씩씩거리고 갔는데 어 몇 많이 나오면 빠진대 거기 그러니까 좀 있으면 용겨처가 나올 거 같아 하하하하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초반에 안 좋다가 네 초반에 약간 오 말레이시아 비기고 이럴 땐 오 분위기가 안 좋아하지 뭐 어쩌든 했는데 정말 최악이었죠 우리가 어쨌든 역전승을 극적인 역전승을 막 하니까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좋아졌어요 음 물론 그 경기에 뭐 호불호도 있을 거고 네 경기가 답답했던 시간이 길었고 했는데 어쨌든 극적으로 이기니까 응 극적으로 이기면서 뭔가 선수들이 하나로 응 뭉치는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고민이에요 사실 어떤 고민이냐면 네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좋게 낫다고 쳐 저 예상이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응 우리가 이제 우승을 했다고 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동안 클린스만은 엄청 깠잖아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어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 안 된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그거는 있지 확실히 이제 그 아 비판할 지점이니까 비판할 수 있었던 거고 약간 패널은 세명이 축구 잡는 거에서 어떻게 할 거야 아 너무 좋.. 뭐 일단 발전하고 있는 게 있고 좋다 근데 우승한 다음에 클린스만 당연히 우승시켰으니까 뭐 당연히 경질하면 안 되죠 어 근데 클린스만 하고 더 좋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 논의는 돼야 된다 아 네 그 정도 확실히 축구가 조금 더 어 퀄리티가 뭐야 야 분명인데 이렇게 태세절로 한다고 이것들 어 경기력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아니 우승을 해도 어쨌든 보완점은 많이 보여요 아 근데 사실은 비판할 지점이 많긴 하지 뭐야 어쩌자는 거야 인터뷰 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잖아요 아 근데 만약에 좋은 방향 축구를 위해서 뭐 얘기를 하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다라는 거에 전제인데 바뀝립니까 아니 뭐 코치 잘 쓰고 코치 잘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축구협회 쪽이 약간 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축구가 뭔가 그 결이 없잖아요 우리가 아 그거 맞지 결이 없어 진짜 클린스만 감독 선임할 때 뭔가 아직까지 그런 영상이 안 나왔잖아요 그때 벤투 감독 나올 때는 어쨌든 막 우리는 이런 축구합니다 이런 영상 되게 많이 쏟아졌거든요 아 그렇지 협회 측에서 근데 그런 영상을 지금 한 번도 내보내지 못하는 거면 클린스만한테 그냥 맡겨놓고 음 잘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아 이런 걸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아시안컵은 뭐 이렇게 좋은 성적을 냈다 하더라도 이제 또 세계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어서 네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처세하시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이 페노가 이야기 한 거니까 이게 어 형도 뭐 이제 입중계 때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이제 준비는 부족한데 용병술은 좀 통하는 느낌도 있어요 어 그쵸 용병술은 뭐 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현준 선수 투입해서 바꾼 것도 어쨌든 그 약간 참 절묘했던 게 그 왼쪽 라인에 구딘이라는 측면 공격수를 빼고 네네 수비수 넣었잖아 원래는 어떤 이제 그 선수가 원래 수비수랑 그 측면 공격수를 같이 봐요 음 그래서 그 보스라는 선수가 구딘이 부상일 때 측면 공격수로 계속 나왔던 선수예요 네 구딘이 지난 경기가 아마 첫 번째 선발이었을걸요 근데 이제 그 보스가 나오자마자 아 얘는 공격력이 조금 부족한 측면 공격수 음 약간 좀 잠그는구나 양현준 딱 투입 요 이제 시점이 어 참 괜찮더라 음 그리고 뭐 이제 조규동 선수 본인이 선발했다가 실패한 거 알고 바로 황희찬 선수 원톱으로 돌린다거나 어 사우디전도 뭐 그랬죠 변화가 갑자기 갑자기 있으면서 충분히 잘했잖아요 음 용병술은 뭐 현재까지 어쨌든 결과를 사우디랑 호주랑 만들었는데 네 뭐 그런 거는 뭐 어 본인이 잘하는 부분이 있는 거다 응 근데 선발을 일단 제일 잘해야죠 아 그렇죠 어 경기 아 그런건 대부분의 시간은 선발이 인정 못해 아니 솔직히 경기 안좋으면 아 난 인정 못해 냉정하게 좀 가긴 가야될 거 같아 솔직히 경기 다 답답하잖아 난 끝까지 난 끝까지 이걸 유지하겠어 센스를 못해 일단 뭐 그때 대부가 자 아무튼 아니 근데 저건 있어 이게 크리스만 감독이 정말 진짜 순수한 사람이구나 사람은 이거는 보여주는게 아까 다시 그거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맨 아니 아니 이거 말고 이거 오른쪽이 클리스만 감독이 인스타야 그렇죠 그렇죠 저 인스타에 자기가 저거 해놓은 거야 손흥민하고 자기가 한 프레임에 나온 사진 영어로 저거 좀 웃기다 예스 위 캔 우린 할 수 있어 라고 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한 프레임에 한 것도 어 감독이 뭐 그러네 이렇게 따라가는구나 손흥민 지금 이런 거 더 웃긴 게 뭐냐면 자 봐요 저 사진을 리트윗하는 걸 몰라 핸드폰으로 캡쳐를 해서 그래가지고 저희 보면 테두리 밖으로 나와 있죠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캡쳐해서 올린 거야 그거를 그냥 이렇게 캡쳐해서 올리신 거야 얼마나 순수하셔 꾸밈이 없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그치 꾸밈이 없잖아 얼마나 착하셔 아 그리고 감독님이라 죄송한데 좀 되게 묘하게 좀 귀엽다 뭔가 자세도 그렇고 진짜 좋은 시대니까요 네 좋은 시대 64년생이신데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훈련 분위기 좋고 난 알아 이거 캡쳐하는 거 다 알아 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만 이제 요르단전 베스트11 왜냐면 김민재 선수가 경건도적으로 빠집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희망하는 요르단전 이게 전망이라고 봐야 되나 이렇게 나올 거다 예상이야 희망이야 뭐 예상 플러스 뭐 이랬으면 좋겠다 희망 플러스 뭐 네 일단 요 베스트11은 좀 짜봤는데 페노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김민재 선수 대신에서는 박진성 센터빛기용으로 하는 선수를 아 파격이더라 한번 한번 선택해보면 어떨까 아 왜냐면 이제 정승현 김연건 요 라인이 네 어쨌든 뭐 조직력은 좋을 거 아니에요 같이 뛴 시간이 많으니까 음 그런데 약간 민첩하지 못하죠 둘 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전 때 생각해보면 저 두 선수가 김민재 없이 경기를 했었거든요 전반전에 그때 우리가 뒷공간이 많이 열렸었어요 아 그때 좀 안 좋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해보면 이라크의 공격수들보다 유르단 공격수들이 더 빠르고 어 약간 민첩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박진섭 선수를 넣어서 어 조금 변화를 주는 건 어떨까 예 예 뭐 요런거죠 일단 김연건 박진섭 조합을 일단 선택을 하셨네요 네 응 저게 조금 더 좋지않을까요 난 처음에 저거 이렇게 뭐 만들어 달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사실 내가 처음에 뭐라 했냐면 아 어차피 똑같애 조규성 앞에 쓰고 사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봤던 투톱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게 나올 건데 그래서 그냥 해본 거야 일단 황희찬이 선발 복귀하니까 확실히 공격이 달라지죠 그래서 앞을 좀 더 가볍게 이강인, 황희찬, 손흥민 스위칭도 많이 걸 수 있고 좀 더 연기할 수 있는 그래서 손흥민 톱으로 가는 게 어떤가 이렇게 한 거고요 미들이 어쨌든 우리가 계속 좀 하중이 걸리잖아 황인범이 지난번에 왜 미스했겠어요 황인범이 뭐 갑자기 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자꾸 우리가 허리 쪽에서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박용우 믿 없지 못하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4강 같은 경기에서 수병 미드필더 없이 싸우기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박용우는 일단 배런스를 잡아주는데 제가 여기서 왜 홍현석을 넣냐면 계속 걸려요 그게 체력이 손흥민도 체력이 걸리고 미들도 체력이 걸려서 좀 프레시한 선수가 좀 많이 뛰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좀 있어요 근데 홍현석 선수의 강점 중에 하나는 엄청난 활동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선도를 커버할 수 있어서 홍현석 선수가 허리 쪽에서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게 조금 있습니다 체력적인 보안을 위해서 다음에 이제 수비 라인에 김민재가 못 뛰는 거는 쫙 보면 아시겠지만 박용우까지만이 예를 든다면 박용우가 울산에 뛰다가 넘어갔으니까 뭐 뭐랄까 신구 울산이라고 한다면 박용우 포백 조현우 이 여섯 명은 울산의 신구 멤버들이에요 다 네 그렇죠 서로가 다 어쨌든 뛰어봤던 멤버들이어서 김민재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울산에서 그래도 함께 홈을 맞췄던 이 선수들이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요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 좀 차이는 아까 이제 정승현과 박진섭 요 차이도 있고 이재승 선수 투입을 좀 넣었습니다 네 거기 좀 차이가 있네요 이재승 선수가 지난 경기 어쨌든 약간의 좀 휴식 하면서 나왔었고 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재승 선수가 있는 게 훨씬 노련하고 안정감은 있더라고요 네 이재승 선수가 저는 나오는 걸 조금 더 선호한다 네 근데 투톱으로 나올 것 같긴 하다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클린스방 감독이 백스리로도 나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안되지 왜냐하면 김민재가 없는데 백스리를 하면 안되죠 안되죠 안되지 그럼 어떻게 백스리를 하면은 여기서 김민재가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박진석까지 넣어서? 그 후로 그렇지 그렇지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아니 뭐 퍼백일 수도 있고 트리가 아니야 트리? 모르지 그때 쓰리 백 나올 때도 아무도 예상 못했거든요 저는 들어보니까 가능성 있네요 왜냐면 그 사우디 할 때도 네 사우디 공격수가 워낙 많아서 약간 그거 대비한 것도 있는 거 같거든요 근데 요르단도 약간 마찬가지거든요 공격수 많이 두는 거 네 그거 대비한다 치면 쓰리 백도는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 네 뭘 자꾸 고민하냐 어차피 사사이다 아니 아까 전에 살짝 이야기 했습니다만 공격수 그 알리 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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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수 아잘란 요 두 명이 빠지는데 요것도 좀 크죠? 요러다는 입장에서는 그쵸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선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예를 들어서 그들은 두 명 영건우죠 우리는 한 명 근데 김민재 김민재 한 명이 사실 우리에게 더 타격이라 봐요 거기도 주정급이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핵심적인 공격수는 오란이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비도 백스리 한 명이나 하는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대체가 될 거라고 봐 네 우리 김민재는 사실 좀 크긴 하죠 근데 여하튼 아이 그래도 아니다 근데 결과 얘기 안 할게요 하하하하하 근데 요르다는 그 아잘린 고 선수가 빠진게 약간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수비수 선수입니다 왜냐면 그 요르단이 쓰리 백 쓰잖아요 쓰리 톱 쓰고 왼쪽 윙복이 마르디죠 그 선수가 측면 공격수 오른발 쓰는 측면 공격수에요 그 선수를 도와주는게 고 바르디에 있는 왼쪽 세터 백 아잘린입니다 아하 그니까 이제 고 공격수가 약간 수비 부담없이 올라가면 그 선수가 풀백을 봐요 풀백 센터 백 다 되거든요 그 선수가 그래서 모든 경기 선발 출장이었는데 요건 이제 빠지는거죠 고 연결고리에 저는 약간 문제가 생길법하다 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홍현석을 생각할 때 체력적인 뭐 안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지금 너무 지쳤잖아 다리에다가 테이핑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막 덕지덕지 테이핑 나는 그 2000년인가 이동국 선수가 그때 모든 연령대회를 다 불렀어 이동국을 그 젊은 선수를 그래서 이동국이 정말 양쪽 무릎 무릎에 이만큼 칭칭 붕대를 감고 뛰었었거든 요새 손흥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지금 92년생에 토트넘에 에이스하다고 하는데 조별리그 때부터 한 번도 못 쉬고 뛰잖아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좀 체력적인 보완을 해주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나는 그래서 양현준 선수를 아 그렇죠 선발로는 발음을 못 써요 저도 양현준 선수 선발로 쓰라 이런 얘기는 안 해 네 하지만 양현준 선수의 출전 시간을 좀 더 주자 아니 양현준 선수가 후반전 들어왔을 때 프레시하잖아 저런 거 지난 경기도 너무 잘했잖아 그 다음에 양현준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아주 대담하거든 네 상당히 부담되지 그러면 그게 포메이션이 페노처럼 나오건 나처럼 나오건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양현준 선수 만약 이걸로 나왔다면 그럼 이재명 선수 대신에 넣고 이강현 가운데로 놓고 홍현석 양현준 오른쪽에 놓아도 되고 그렇게 해야되면 홍현석 빼고 이강현 가운데 놓고 또 오른쪽에 양현준 넣어도 되고 그래서 양현준을 출전 시간을 좀 더 주자 물론 선발은 아니다 하더라도 선발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일정 시점에 좀 빨리 기용을 해가지고 체력 배분을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바로 또 내일이네 내일 밤에 체력적인 문제가 시간이 정말 촉박해가지고 계속 회복할 시간도 사실 많이는 없을 거예요 물론 4일이셨지만 좀 힘들긴 하겠지 그래 아까 그랬잖아 아니 한 경기에 16kg 뛰잖아 15kg 16kg 뛰는데 그리고 우리가 연장전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 그런 것도 있고 우리 선수들 그 뛰면 한참 더울 때는 3,4kg 빠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를 지금 어쨌든 하고 있는데 쉽지 않지 네 알겠습니다 내일 밤 12시 경기기 때문에 내일 또 기대해보고요 우리 선수들 회복 잘해서 내일 또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뵙니다 다음 주에 뵙니다 다음 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